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오늘은 햄버거와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비빔밥 넣고 간장 넣고 문어 넣은 그런 문어 비빔밥입니다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자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이 아주 좋네요 자 이제 비빔밥을 먹어볼까요 여기에 비빔밥이 안찾고 있으니까 쾅쾅쾅 하셔도라요 이거 사실 마사리 간장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징어들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잘 먹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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